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조셉 머피 성공의 연금술이라는 책입니다. 조셉 머피 지음 아서 알펠 역금 조 윤리 옹김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방면에서 부정적인 제한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못할 걸? 넌 아무것도 못할 거야. 안 돼. 넌 실패할 거야. 기회가 없잖아. 그렇게 노력해도 소용없어. 넌 이제 너무 늙었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이처럼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말로 삶을 생지욕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신경실적으로 변하고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는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 기도를 하거나 영감을 주는 문장을 읽으면서 부정적인 암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파괴적인 생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는 생명력이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의 약화나 파괴 및 죽음을 불러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성공의 가장 큰 적인데요. 남을 깔보거나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일이 잘 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끌어당겨 여태까지 한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합니다. 파괴적인 사고방식과 언어습관을 가진 사람과 건설적인 사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주파수가 맞지 않아 긍정적인 사건이나 사람을 끌어당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분위기 속에서 창조의 원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며 목표는 갈수록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됩니다. 확언을 해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좌절을 넘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치 않는 감정을 없애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대체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로 대체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지 말고 스스로에게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이 어둠을 없애든 부정적인 생각도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가끔은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날 것입니다. 걱정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곧씹는 등 과거의 사고 방식으로 되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멈춰 잠재의식에 잘못된 인상을 새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필요하다면 하루에 백번 천번이라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성격이 성공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행하고 안 좋은 일만 찾아다니는 것만큼 좋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느끼는 건 쉽습니다. 천박함 대신 고귀함을 쫓고 어둡고 암울한 것 대신 밝고 쾌활한 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찾고 어두운 면 대신 밝은 면을 보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늘을 보는 것만큼이나 빛이 비추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는 건 쉽습니다. 이런 성격 차이가 만족과 불만, 행복과 불행, 번영과 고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주입하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의 상처와 흉터, 부정적인 이미지, 불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즐거움을 주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영감을 주는 것에 생각을 고정하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짧은 시간 안에 성격이 변할 것입니다. 내 성격을 가장 잘 개발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성격에서 어떤 점을 가장 높이 사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크게 인정을 베풀고 사회적 가면에 숨겨진 속마음을 들여다보며 모든 사람에게 진절하게 대한다면 값진 선물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편하게 느끼고 행복해하며 만족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성격이 밝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울한 햇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기분이나 걱정, 불안이 사라집니다. 풀이 죽어 지루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가득한 방에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폭풍이 지나간 후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듯 분위기가 환해집니다. 기분이 고향되고 좋은 길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동경하는 자질이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는 관대함, 아량, 진실함, 공감능력, 인생을 넓게 보는 시야, 남을 돕는 태도, 낙관주의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상이 평판과 성공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성격을 갖추고 품성을 길러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야 합니다. 지성과 지능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고 내 곁에 두는 비결은 지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친절한 생각과 말, 행위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나의 말과 행동, 태도는 아우라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아우라를 갖추면 부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성격으로 이어져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내 잠재의 의식을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의 자질로 가득 채우면 나를 끌어당겼던 그 사람의 자질이 나에게도 뿜어져 나와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질은 곧 내 특성이 되어 남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성격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습관은 인생을 지배합니다. 긍정적인 행동과 창의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았으면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 형성됩니다. 생각하는 습관이 그 사람의 강인함과 유약함을 결정짓습니다. 자신감과 자기 확신이 넘치고 결단력이 있다면 강인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 없이 주저하고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장점을 어필하지 않고 비하한다면 부정적이고 무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습관적인 사고가 두뇌를 프로그래밍합니다. 흔히 운과 상황이 커리어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운과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내가 방향을 정할 때 영향을 더 자주 미치는 것은 습관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성향과 열정을 파악하고 평소의 욕구와 정신적인 관성을 따르면 나머지는 습관이 알아서 합니다. 습관은 생각과 성격에 보이지 않는 끈을 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습관은 나를 점차 지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자발적으로 한 일은 내일도 하기 쉽고 모레는 한층 더 쉬워집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점이나 안 좋은 습관을 뿌리 뽑기보다는 그 반대의 자질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반대되는 자질을 기르면 기존의 부정적인 자질이 사라지는데요. 긍정적인 자질을 구축하여 부정적인 자질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높고 나은 것을 갈망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최선의 해독제이자 치료법입니다. 항상 포부를 품고 위로 올라가려는 소망을 가지고 더 낫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습관이 형성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자질과 습관은 사라질 것입니다. 성취하려는 목표에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취하려는 목표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잘못되거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낙담하게 될지라도 목표에만 전념한다면 계속해서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커리어 초반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갈고 닦거나 시각을 넓히는 경험을 할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 합니다. 설령 내키지 않더라도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자리라도 수락하고 전임자보다 더 잘 해내리라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리더는 스스로 귀를 닦고 개척해 나가면서 세상에 감화를 줍니다. 리더는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면모로 주목을 받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남을 모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것과는 다른 새롭고 기발한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나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 자신을 믿고 독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독립적인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추앙하는 일을 찾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더 훌륭하고 고결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두려움과 원한, 불만을 버리고 자책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받으려면 먼저 주어야 합니다.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연습하려면, 먼저 부정적인 사고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사랑해야 하고, 지금의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옛것을 기꺼이 놓아주어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예술, 법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앉아서 건강과 행복, 마음의 평화, 풍요로움, 안전, 올바른 행동, 조화, 영감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재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기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의깊게 커리어를 개발하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에 매료되어 몰입하게 되고, 잠재의식의 법칙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품은 소망대로 또는 잠재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이 떠오르려면 그 전에 감정이 들어야 하고, 그 감정이 진짜라고 느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품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특정한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특정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내려앉아 그 행동을 유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시킵니다. 만약 나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고 낙담하여 풀이 죽어 있는 상태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포부를 굳건히 다져야 합니다. 조셉 머피의 미라클 로트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성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진심으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빚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자아상을 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비하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격이 나약하다든가 일을 비효율적으로 한다든가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상상해야 합니다.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도중 장애물을 맞닥뜨리는 건 당연합니다. 절대 자신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이처럼 평탄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잠재의 의식을 적절한 상태로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잠재의 의식의 힘을 이용하여 장벽을 무너뜨리고 목표를 성취해야 합니다. 긍정적 사고는 잠재의 의식의 힘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낙관적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태도 즉 항상 최고와 최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비관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즉시 멈추고 번복하시기 바랍니다. 잠재의 의식에는 창조력이 깃들어 있으므로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삶의 본질을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현실을 비통해하지 말고 속임수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을 축복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불행하고 비생산적인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부해야 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고 밀쳐내는 자질과 특성은 무엇인가. 관대하고 아량이 넓어야 합니다. 또한 쾌활하고 남을 선뜻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질을 기르고 반대되는 자질은 버려야 합니다. 성격을 가꾸어 나갈수록 타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다른 사람도 결국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을 탐구해 보면서 담고 싶은 면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이나 잡지에서 본 인물도 좋은데요. 그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 행동해야 합니다. 기쁨을 발산하고 너그럽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기쁨을 한껏 발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말에 담겨 있는 감정도 포착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데요. 매사의 열정을 갖고 성공하리라 확신하는 사람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열정은 내면의 힘을 배가시키고 모든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마음을 바로 세우고 단호하고 확실하게 행동하고 결단력의 열정을 겸비해야 합니다. 나의 결심에 투지를 불어넣으면 이 땅 위의 어떤 것도 내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누구보다 더 노력합니다. 열정과 열의를 다해 일함으로 결과물의 양과 질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면 모든 행동에 흥분과 기쁨 내면의 만족감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에 마음 벅차 설렘을 느끼는 건 쉽지 않지만 노력한다면 가능합니다. 열정은 전염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의 눈은 반짝이고 목소리가 진동하며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열정은 행동과 인격에 스며듭니다. 열정은 씻거나 사라지기 쉽습니다. 낙담했을 때도 열정을 유지하는 아주 쉬운 기술이 있습니다. 생각을 통제하고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만 하면 됩니다. 열정을 가장 빨리 씻기하고 열의를 꺾는 방법은 마음을 파괴적이고 조화롭지 않은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분을 조절할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반응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계적인 반응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원하며 빛나고 건강하며 번영하고 영감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끈기는 세상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재능은 인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인내심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천재라도 인내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기에 천재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 속담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인내와 의지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이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 속에서 원망이 커지면 원망에 지배당하게 되고 인생은 두려움으로 도배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적응하겠다는 의지를 잠재의식에 새기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부정적인 사고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나를 자극하고 포부를 심어주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내 잠재력을 믿으며 자아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사람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줄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성공을 거두느냐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가느냐를 판가름합니다. 실패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나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한때인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나의 내면이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건강이 나빠지고 수명이 단축되며 효율성이 낮아집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낙관론자는 믿고 비관론자는 두려워합니다. 자기 확신은 두려움의 완벽한 해독제로 두려움이 어둠과 그림자만을 본다면 자기 확신은 희망과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을 봅니다. 두려움이 좋지 않은 결말과 최악의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자기 확신은 긍정적인 결말과 최고의 상황만을 예상합니다. 두려움은 비관적이고 자기 확신은 낙관적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하리라 생각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성공을 내다봅니다. 그릇된 믿음과 편견, 미신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대상은 이미 무한한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정신적, 감정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것을 달라고 마음과 생각에 명예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직장에서 자기보다 성격이 센 상사나 동료의 의견에 휘둘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키워 타인의 지배에 저항하고 운명을 통제해야 합니다. 어떤 실패가 닥치더라도 우리는 실패를 극복할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든 이리 생각만큼 풀리지 않아 실망하든 문제의 위에 우리가 군림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솔직한 감사 인사가 지겹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 인사에는 거짓이 담겨서는 안 되는데요. 무슨 일이 고맙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바보가 된 것 같고 열등감을 느끼며 분노를 품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만족스럽지 않은 행동을 했을지라도 나의 목표는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유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칭찬은 좋은 성과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접근법입니다. 특별히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일을 했을 때는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잘했다고 칭찬해 줄 때 올바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집니다. 우리는 또한 중요 목록을 만든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고수해야 합니다. 매일 나를 위한 시간을 1시간씩 내야 합니다. 그 1시간 동안에는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일정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맞춰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를 잘 설계해서 가장 활력이 넘칠 때는 어려운 일을 처리하고 활력이 떨어질 때는 덜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위임하는 것도 좋습니다. 덜 중요한 일을 위임함으로써 더 중요한 일에 신경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시간은 한정적이기에 전략적으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나를 추앙하더라도 나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 선택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신성을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분야의 최근 동향을 살피고 지식을 업데이트하면 장기적인 커리어 성공이 보장됩니다.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찬 채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뱉어야 합니다. 그럼 잠재의식이 이를 진실로 받아들여 무의식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상냥하며 부침성 있고 선의에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진가를 깨닫고 마음속으로 부를 주장해야 합니다. 동료든 감독이든 고객이든 친구든 주변 사람이 부자가 되길 바라야 합니다. 그럼 스스로 부와 발전의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무한한 지성은 조만간 나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기고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만의 방법으로 비범하게 성공할 것입니다. 이 책 조셉 머피 성공의 연금술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잠재의식의 비밀을 풀어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